그냥 반말하지 마라가 아니고 갑이 의뢰계 함부로 반말하지 말라 눈물 날라 장윤정씨 나한테 대휘제에서 반말하고 갑이잖아요 갑 행사 많이 하니까 갑이라고 나한테 중간에 녹화 쉴 때 길게 멘트하지 말고 빨리빨리 녹화하라고 근데 보통 갑이 의뢰계하는거고 이휘제씨는 병이죠 병 중간 중간 갑을 병 욕한거 아니죠 아니요 갑을 병 자 그럼 먼저 우리 김성수 조진수 수 브라더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룰렛 돌려 추우세요 수박차 어젯밤 이야기 가사 많이 헷갈려요 집중하세요 용기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어젯밤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내 친구들이 나의 손을 잡고 춤출 때마다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을 왜 못 보았니 어젯밤 파티는 너무도 외로웠지 이 세상을 다 준대도 가칠 수가 없는 남대 너는 그걸 왜 모르니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쉴 새 웃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우울했었지 아 대단합니다 이 노래 쉽지 않았는데 혼자 경고등이 한번 놀렸지만 잘 오셨습니다 좋아요 다시 켄입니다 나 형들을 아는데 노래 연습 진짜 많이 한 달 했나봐 이 정도가? 왜냐면 이 노래를 못 불렀어요 이거 어려워요 이번 투어 하시네요 아니 노래는 잘 옆에 쓰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룰렛 얼른 돌릴게요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다시 신성우 사랑하는 회 아 성우 형 보고 있나요? 네 따라오는 동안에 몇 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때론 결코 원치 않은 이별들도 해야 했었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내 곁에 영원히 두고 싶던 나의 마음은 그저 부지런한 욕심이었나요 당신이 떠나가던 그날에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